경기도가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오는 13일까지 초기 공사가 진행 중인 공동주택 10개 단지 건설 현장에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경기도와 시군 민간 전문가가 합동으로 집중호우, 수방대책, 배수시설 관리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도보로 접근하는 데 제약이 있어 유관 점검이 어려운 구간은 드론을 활용해 현장을 세밀하게 점검할 계획입니다. 도보로 접근하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